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지 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림 묘사와 셀링 문제 복습 잘하고 계시죠? 오늘은 Picture Comparison, 즉 그림 비교 대조 문제를 다뤄볼 건데요. 이것 또한 Picture Description, 즉 그림 묘사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다른 점은 사진 한 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에서 네 개까지의 사진을 각각 묘사하고 그리고 비교 대조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두 장 또는 네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하나씩 설명을 잘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같은 점 또는 다른 점까지 잘 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과 어휘 너무나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패턴,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림이 나와있을 때 A 그림 그리고 B 그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A는 왼쪽 사진, 오른쪽에 있는 B 그림은 오른쪽 사진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하는 거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The picture on the left, the picture on the left, 그리고 The picture on the right, the picture on the right, 이렇게 표현 가능한데요. 제가 왜 영어부터 알려드렸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본 표현들이죠.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 묘사할 때 한 사람, 한 남자가 사진 왼쪽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A man on the left of the picture 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너무 비슷하죠? 하지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때는 사진 하나에서 왼쪽 부분에 나와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쓴 표현이었고요. 이와 같은 그림은 하나, 두 개, 즉 두 개의 사진이 나왔을 때 왼쪽 사진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The picture on the left, the picture on the right, 꼭 숙지해 주세요. 그럼 다른 유형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보시면 위, 아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그림 묘사에서 자유의 여신상 그림 보면서 배웠던 표현 기억나시죠? 위쪽 표현 어떻게 해요? Top, 표현 쓰죠? 아래쪽은요? Bottom, 그렇죠? 조금 더 굴려서 bottom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사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The top picture 그리고 B 사진 어떻게 표현해요? The bottom picture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사진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 없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유형은 Please compare and contrast these pictures 이 사진들을 비교, 대조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개를 보여주기 때문에 즉 두 개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These pictures 라는 표현 쓴 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Which one do you prefer? 당신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합니까?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장 basic, 즉 기본 문제인 Please compare and contrast these pictures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패턴은요. A 사진, B 사진 나와 있었을 때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하면서 문장을 구성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A 사진에 대한 설명 다 끝난 후에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라는 표현 써서 B 사진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면 완벽한 패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론, 결론 다 같이 합해서 패턴 볼게요. 먼저 서론에서 I will compare and contrast these pictures 내가 이 사진들을 비교 대조하겠습니다. 한 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함이고 또 논리적인 답변 구성을 하기 위함이죠. 이 문장 꼭 외워두셨다가 써주시고요. Body 1에서는 The picture on the left is 즉, 왼쪽 사진은 이라고 표현해 주었어요. 그 다음 picture description 즉, 그림 묘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body 2 본론 2에서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picture on the right is 오른쪽 사진은 이라고 설명을 이끌어 나가 주었네요. 너무나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다음, conclusion 결론에서 This is about my comparison of these pictures. 그렇죠. 이것이 나의 비교 대조였습니다. 이 사진들에 대한 이라고 표현해 주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패턴들을 이 사진들을